올해 마지막 기업 공개 기업인 바이오노트가 코스피 상장 첫날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바이오노트는 시초가보다 6.71% 높은 1만65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초가는 최종 공모가보다 10.89% 오른 수준에서 형성됐습니다. 당초 바이오노트는 희망 공모가액으로 1만8천원에서 2만2천원을 제시했지만, 기업가치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뒤따랐습니다. 결국 바이오노트는 소유 예측에서 부진한 성적표를 받고 공모가를 9천원으로 절반 이상 낮췄습니다. 이에 희망 공모가 기준 최대 2조 원대로 예상됐던 시가 총액도 1조 원대로 대폭 줄었습니다.